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경기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입장할 때도 보면 조금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이후 시대. 이청용 선수의 수비가 좋았었고요. 네, 다시 주니어. 지금은 또 이청용 선수 잘 침투를 했고요. 떨궈줬습니다. 주니어 발리 슛. 주니어. 아, 살짝 빗나가는군요. 네, 이청용 선수가. 좋아요. 이청용 때릴 수 있습니다. 돌면서, 돌면서 주축 오른쪽 내줬습니다. 자, 문 앞쪽, 문 앞쪽 불꽃 찼습니다. 띄워줍니다. 주니어 쩌. 원곡으로 연결하죠. 네. 자, 오른쪽 이청용 들어갑니다. 이청용. 자, 방향 바꿨고요. 반대쪽 봤어요. 데이비슨. 데이비슨. 이청용. 짧은 패스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 올라갈까요? 늦어졌고요. 네, 측면 동건드로 여겨주고. 자, 이청용입니다. 이청용 줄꽃 찼습니다. 좁은 공간에도 주고, 본인은 중앙 쪽으로 약간 이동. 다시 내줍니다. 자, 이청용 들어가죠. 이청용 들어갑니다. 한 사람 덧겨내고 왼쪽. 주니어 쪽. 아, 이 패스. 자, 이청용입니다. 자, 이청용입니다. 울려갑니다. 아, 이번에는 주니어 선수가 찬성. 네, 일단 오랜만에 이제 캐리어 경기에서 또 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격 라인에서 이 어떤 짜임새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포항이 승리하면서 우승을 놓쳤던 울산이었는데 오늘 아주 복수의 큰 날을 달고 나왔습니다. 네, 왼쪽. 자, 왼발 션 무기 마저. 네, 고명진 선수. 물론 경험이 많은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첫 손발이기 때문에 긴장을. 53패로 포항이 앞서 있습니다. 자, 찔러주는 베스. 앞서 끊죠. 뒤쪽으로 다시 한번 측면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1라운드 상추 2라운드 수원 경기에서는 4골, 3골 다 득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두 경기에서 경기 다 한 곳씩밖에 나오지 않았던 울산이었습니다. 구석쪽, 뒤로 4골, 3골 다 득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두 경기에서 경기 다 한 곳씩밖에 나오지 않았던 울산이었습니다. 연결했어요. 멍거리. 연결했어요. 이천경. 왼쪽으로. 와, 슈팅 자체 자체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와, 인프도 좋아. 날카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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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대도. 이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천경. 이천경이죠. 이천경이 울산현대에게 한 골을 선물해줍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정확하게 잘 때렸어요. 거의 골대를 스치듯이 들어가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아주 임팩트 정확했고요. 왼쪽 골대, 구석쪽을 아주 깔끔히 겨냥하면서. 자, 측면 뒤로. 이천경. 골 잡고. 일단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중앙 속으로 이동을 하면서 골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천경이죠. 자, 일단 한 번의 제동을 걸었어요. 아,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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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대로 끌려만가서는 안 되는 포항. 다시 한 번 크로스에요. 자, 측면쪽에서 경기에 조율을 하고 있는 이천경. 먼저 넘어져요. 넘어져요. 자, 다시 한 번 태클 피하면서 이천경이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왼발 샷. 불을 억니다. 오늘 이천경이는. 이천경이 돌아왔습니다. 이천경이 돌아왔어요. 두고받고. 들어오죠. 태클 피하고. 그리고. 와. 와. 공 깊숙이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낮게 깔리는. 와. 하찮은 그룹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 못 막아요. 두 골이면은 울산 너무나 환상적인 전반전이고요. 네. 다시 한 번 이천경입니다. 크로스 갑니다. 뒷쪽. 오른발로 골 트래핑. 일단은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뺏어오는 데 있어서. 키플레이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송경규. 브레이킥 갑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반대편 길게. 이천경 크로스. 볼 경과하기에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세미나 패스 연결이 먹히들기 시작하면 강원이 정말 무서운데요. 이청룡 좋습니다. 센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수비까지 가담해서 볼을 끊어냈습니다. 이따가 있는 상황인데. 주리우가 오른쪽이라는 게 납니다. 이청룡. 이청룡. 열욕 쭉댁 DLC. 추리우. 오른쪽에 볼을 두고 있습니다. 두 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몰아가고 있는데요. 살짝, 이청룡. 네. 태클로 명감하게 지금 했어요. 두 Santos은 그런 장면이네요. 신준호 선수가 또 보면 위로 살짝 또 약간 올라가는 위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청영이 볼을 뺏기면서 반칙을 했네요. 조지원 선수하고 철저하게 앞뻑 잘합니다. 오른쪽으로 이청영 쪽으로 솔로 패스 연결. 이청영 천치를 잡으면서 가운드로. 윤비카롱! 이청영 등지고 왼발 슛! 굴절 된 볼. 수비 맞고 나가면서 또 한 번 코너킥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코너. 다시 오른쪽에 윤비카롱. 살짝 주고 빙글 돌아서는 이청영. 네. 아,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요. 다시 오른쪽에 윤비카롱. 살짝 주고 빙글 돌아서는 이청영. 네. 아,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요. 한 번 치고 들어갈 때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이청영이 벼락같이 튀어나오면서 지금 정승현 선수가 뚜껑을 냈습니다. 다시 불 가로채고 있는 강원. 반칙이네요. 반칙이 선언되는군요. 치고 들어갑니다. 자, 반대쪽으로 뛰어진 울산. 자, 뒤로 줬어요. 이청영. 이청영 반대쪽! 이청영. 이청영의 크로스. 아... 이게 준유의 발에 걸리지 않고 수비수 2명도 다 통과됐어요. 명예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청영. 하지만 지금 강원의 뒷심이 무섭습니다. 뭔가 지금... 우와! 이거 돌렸어요. 이근호! 가운데. 자, 들어가는 김인석이 있습니다. 이근호. 신승이가 따라왔습니다. 이근호! 한 번 더 치고. 슛! 으- э-э-! 엑... 사나워원티 K리그 1, 2020, 18라운드 경기. 울산현대호와의 전반전 45분 경기가 이제 잠시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K리그 팬들에게 얼굴을 선보이고 있는 기성용 선수는 박주영 선수와 벤츠에 함께 앉아있고. 순골 들어오까는 대단합니다. 친절하게 코너게인 낮고 강하게 갑니다. 박스 안쪽 혼자 상호! 박스 골! 이청룡! 선제골 만드는 골패는데 문전쪽에 올라왔고 이청룡 선수가 일단 떨궈놓고 가슴으로 잡아놓고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던 이청룡입니다. 오늘 쌍룡 매치를 맞이해서 이청룡 선수가 K리그 조금 더 기성룡 선수보다 먼저 들어왔잖아요. K리그는 이러한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군요. 김태환 이어 봤고 이청룡이 돌아 들어갑니다. 이청룡! 그리고 중앙으로 낮게 깔아줍니다. 먼저 처리했던 김남춘 상호영 선수가 전반전에 투입이 됐고요. 신진옥 중앙으로 꺾어놓고 이청룡! 밀고 들어가는 이청룡이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꺾어주고 아크정면 넘네 윤비 깔아웃! 뒤쪽으로 흐르는 공 마지막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고요. 이청룡이 빠르게 다닙니다. 다시 이청룡 상호영 선수 이청룡이 잘 빠져나왔어요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동격 여전히 살아있고 이청룡이 살려내면서 반대방향 높게 뛰어지며 윤비 깔아 머리를 떨궈놓고 슈팅이 없네요.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많이 열려있죠. 이동경이 달립니다. 중앙으로 빠져있는 이청룡 이청룡 지금은 선택이 좋았던 양한빈 하지만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이청룡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한번 오른쪽 접어놓고 무덥습니다. 이청룡이 뒤쪽으로 패스 돌려놓고 앞서 서울의 설라우즈 경기는 울산이 3대0의 완승을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는 특히 쌍용 매치가 완성이 되면서 K리그의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